안녕하세요. 오쌤입니다. 오늘은 UFO를 접어 볼게요. 우선 색종 현장을 준비해 주시고요. 삼각 접기를 해 볼게요. 자, 반대편도 똑같이 이렇게 삼각 접기 한 번 더 할게요. 자, 이렇게 펼치신 다음에 이 끝과 이 끝은 안으로 2cm씩 접어 줄게요. 반으로 2cm 정도 이렇게 여기 또 마찬가지예요.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접으면 똑같이 2cm 정도 되겠죠? 자, 이렇게 반으로 다시 접어 올려주세요. 자, 이 첫 장은 2cm 정도 밑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접어주세요. 자, 이 밑에 부분이 여기 꼭은 눌러주시고 자, 이쪽 나온 부분도 똑같이 2cm 정도 내려서 접어주시고 여긴 이렇게 사선으로 접어줄게요. 자, 사선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러면 가운데 중심선과 지금 접은 사선이 접은 쪽이 평행이 될 거예요. 평행이 되도록 접어주세요. 이렇게 사선으로 똑같이 반대편도 접어줄게요. 가운데 선 있죠? 이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줄게요. 아래로 한번 접고 자, 밑에도 이렇게 한 번 더 1cm 정도 밑으로 접어주세요. 1cm 정도 이렇게 접어서 이곳이 1cm 정도예요. 이렇게 자, 조금 전에 접어둔 이 부분 다시 위로 살짝 접어줄게요. 자, 이 부분도 살짝 밑으로 접어내려줄게요. 자, 이렇게 꽉꽉 한 번 더 눌러서 모양을 잡아줄게요. 자, 이렇게 뒤집으면 유예포가 완성됐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 꾹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부탁드립니다. 자, 이렇게 부탁드립니다. 자, 이렇게 부탁드립니다.